자 다음은 동상 시상이 이어지겠습니다. 동상 시상위는 윤도현 씨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. 동상에는 상금 100만 원과 트로피가 수여됩니다. 자 2010 대학 가요제 동상입니다. 자 발표해 주시죠. 제34의 MBC 대학 가요제 동상 참가 번호 5번 한국예술중앙파크에 본논을 해드립니다. 축하합니다. 네 장만원 5번 동상 수상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역시 표현이 재미있더니 동상 수상하네요. 네 이비현 씨께서 트로피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. 네 다 같이 인사 한번 하고 들어갈까요. 자 하나 둘 셋. 네 축하드립니다. 네 축하합니다. 자 아유